너 왜 나를 응원해? 우리 엄마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기대하며 나란다 축하해 나 오늘 진짜 아버지 같은 날이었네 이번엔 열심히 고민해라 니 답은 뭐냐고 사랑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나 진짜 왼쪽 얼굴이 될까? 왜 웃어? 열심히 웃어? 너 봐서 나이도 걱정 좀 그만 시켜 나이도 일로와 잘하고 있지 말라고 했어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? 미치지 너 나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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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랑해 우리 스웨프 집 앞에 내가 가졌나? 아니, 너가 그니까 친구가 지내 나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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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러냐? 나부터 평소 다 없지 않게? 너 선배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응 일어서 발휘로 가야지 라고 자녀대로 지금의 너가 되게 나은 것 같아 너 지금 우리 엄마 평중이 거야? 뭐 고마워. 고마울 필요 없어. 네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.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두게 봐. 싫었나 봐. 야, 싫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 줄 알고.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나 좀 믿어, 나이로. 천천히 해. 그리고 영화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해ges과도alling. 해외에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.